영재들의 공부법 영재들의 공부법이 궁금하신가요? 우리 아이의 영재성을 일깨워줄 특별한 학습법 오늘 시대책에서는 안쌤, 영재들은 어떻게 공부해요? 도서를 소개합니다 교시별로 영재들의 학습법과 다양한 사례를 담아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학습 노하우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매 교시를 마무리하는 안쌤의 특별한 멘토링을 통해 아이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지도 방향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수학, 과학, 교과 문제와 창의성, 사고력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상세한 해설과 채점 기준을 읽어보며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영재성의 기틀을 다질 수 있습니다 성격 유형별 학습법부터 영재교육원 진학까지 영재교육 필수 정보를 총정리한 부록도 놓치지 마세요 QR코드를 통해 클래스 101에 접속하면 6월 7일에 런칭하는 안쌤 영재교육연구소 강의 및 4천여 개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상위 1% 학생이 되는 길 안쌤의 영재교육원 합격 필톡 시리즈와 함께하세요 우리 아이의 영재성 안쌤의 도서 시리즈와 함께 읽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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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